이 정도 규모의 이런 환경을 가진 호면은 무지막지하게 큰 녀석이 분명히 있어요 꼭 찾아서 사과내겠습니다 이건 크다 이건 큽니다 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녀석 꼭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이 저수진은 제 말에 딱 걸맞는 사이즈에 대해서 받아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경우동꾼 여러분 앵글랭칠입니다 비가 내리는 아주 좋은 날 여러분의 비 내린 날은 굉장한 호재죠 비가 내린 날 제가 찾은 이곳은 정말 오랜만에 찾은 곳입니다 전북 장수에 있는 장나무입니다 장나무 굉장히 큰 저수지고 굉장히 수심이 가파르고 깊은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풋볼지그나 수풀을 이용해서 공략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아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이 진짜 처참할 정도로 다 빠져있어서 트루프에서 카약 내리다가 정말 죽을뻔했습니다 오늘 낚시 비도 오고 그러니까 아마 베스트가 굉장히 활성도 높을 것 같은데 큰 녀석 놀이고 한번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레츠고 여러분들 지금 여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첫번째 로어 뭐 써있습니까? 당연히 타버터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일단 타버터 거의 던지고 시작합니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던져야 되는 그런 로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로 비가 오면 타버터가 정말로 좋습니다 일본에는 비가 오면 타버터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버터로를 설명할 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타버터로 베스를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포제이니까 타버터로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장나무를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약간 조금 아쉽다 싶은 게 베스트의 평균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 생각에 이 정도 규모의 이런 환경을 가진 호면은 무지막지하게 큰 녀석이 분명히 있어요 꼭 찾아서 잡아내겠습니다 빅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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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작잖아 작은데 물었어요 이 녀석 파늘을 공격하다니 아 귀여워 아 공격한 게 아니구만 오늘 잡혀서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를 시작합니다 아 이런 녀석 잡지 않기 위해서 큰 걸 썼는데 아 그래도 잡히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다보면 큰 녀석 잡을 수 있겠죠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러나 또 짜칫하자 하고 가게 생겼네 그럴 순 없지 네 루어를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버즈젯 너무 방금 베스트를 잡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버즈젯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여기 지금 보이시죠 빅 베스트 킬러 이름부터 빅베스트 킬러니까 빅베스트를 잡아낼 겁니다 도와줘라 버즈젯 빅베스트 킬러 오오오오오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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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트랙 왜 풀려있어요 깜짝 놀랐네 트랙 풀릴래 작아요 작아 아니 이거 빅베스트 킬러 너 왜그래 지금까지 버즈젯으로 잡아봤던 루어 중에 아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아 이런 녀석들 안잡기 위해서 버즈젯을 던진건데 뭐 약간 현타가 오지만 뭐 그때부터 잡히지 않을까요 야 씨 작은 녀석들 이제 그만해 어 작아요 이것도 작은데 작은데 물었어요 작은데 물었어요 어 빠졌습니다 어 아직 물렸나 아 물렸네 스킬러라면 이거 사기잖아 이거 하 이렇게 작은 녀석에 버즈젯을 잡다니 조금만 더 해보고 안되면 무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녀석들 이거 왜 무는 거야 도대체 그만해 이 녀석 그만해 큰 녀석들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분명히 분명히 여기 이렇게 좋은 조건에 큰 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저렇게 작은 녀석들만 열광할 리가 없어요 짜치만 잡고 갈 순 없지 꼭 최소 사시고 가면 넘는 녀석을 꼭 잡고 가 말겠습니다 오기가 생기네 이제 아 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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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도 없다 뭘 사야 큰 녀석을 만날 수 있을까 최비를 바꾸도록 할게요 스위밍지그 스위밍지그보다 스피너베이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물이 조금 맑아서 스위밍지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대신에 아까 짜치가 자꾸 댐비니까 트레일러를 좀 큰 걸로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봐도 큰 게 있을 조건인데 이건 크다 이건 큽니다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원하던 게 나왔구만 오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오우 예스 레이비 오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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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무지막지한데 예스 레이비 호우 아 여러분 하하하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녀석 꼭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이 자수지는 제 말에 딱 걸맞는 사이즈에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딱 봐도 런커인데 무지막지하게 큰 런커네요 하하하하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한방이지 한번 개체해볼게요 주단을 끝에 대고 모아주면 55.5네 55.5 이 큰 자수지에 이만한 런커가 없을 리가 없죠 없을 리가 하하하하 아 CMZ가 배신하지 않는구나 한방 역시 기다리고 계속 낚시하면 보람이 있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구만 고생 끝에 낚이 온다다니 아 고생 끝에 낚이 왔어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왔을 때 이 큰 녀석들이 이렇게 바람불고 이렇게 활성도 좋은 날에 아 빅스윈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뭐 이런 채터베이트 같은 약간 좀 큰 베이트 피시를 무방한 루어에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제가 잡았던 한 55 정도 되는 베스트를 보면 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나가면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나가면서 제방 쪽 한번 공략해 볼게요 오 오 오 스피너베이트 오 스피너베이트 오 그나마 또 괜찮은 사이즈 그야맛 또 괜찮은 사이즈 아 얘 힌직을 털려가지고 스피너베이트로 바꿨는데 역시 스피너베이트 괜찮은 사이즈의 베이스를 한 번 더 했네요 역시 이런 날에는 베이트 피시를 따라한 거에 큰 베스트들이 따라 나온 거 같아요 낚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장나무 사실 짜치와의 전쟁이었어요 짜치와의 전쟁이었지만 처음부터 저는 45cm 이상의 빅베스트를 꼭 이 빌드에서 잡아내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빅베스트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45가 아니라 56cm의 아주 큰 런커 사이즈 베스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로어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불고 날이 어둡고 이런 날은 베스트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먹이를 표현을 해서 낚시를 하면 큰 베스트를 잡을 때가 많더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빠르게 아주 큰 베이트 피시를 표현하는 로어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이 길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막한 쓰레기 줍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 여기 되게 한적하고 좋고 많은 분을 찾지 않는 곳인데 아 제발 쓰레기 버리지 않아서 이런 좋은 필드 계속 좋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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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